보고를 처음 받은 시간도 새로 드러났습니다. 세월호 조타실에서 발견됐던 시계는 오전 10시 17분에 멈춰 있습니다. 그 시간 세월호는 구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. 구조가 가능했던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던 시점이었습니다. 청와대는 지금까지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에 철저한 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 20분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. 그것도 대통령이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비서관이 관저 침실까지 달려가서 겨우 전했다는 겁니다.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종합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참사 당일 오전 10시.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보고를 받았고 계속 점검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그 시간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종합보고서가 아닌 상황보고서 1부 초안을 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아 상황병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 관저 근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관저 근무자는 보고서를 침실 앞 탁자에 놓아두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를 찾아가 여러 차례 부른 뒤에야 박 전 대통령이 침실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때가 오전 10시 20분쯤.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이후였습니다. 안보실장이 급히 통화를 원한다는 안 전 비서관의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박 전 대통령과 안보실장의 첫 통화는 사고 발생 이후 1시간 34분. 골든타임 이후 5분이 지난 10시 22분쯤에야 침실에서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.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수많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서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라는 부분을 불법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수많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 국가위기관리